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성도님들 한 일주일 동안 못 뵈니까 또 뵙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동안의 창세기 17장에서 계속 16장 17장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받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본문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왜 서신서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거짓된 헛된 교리를 가리켰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한례를 받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한례를 비롯한 율법의 모든 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들의 이 주장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를 뿐더러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부랴부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제가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갈라데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지요 이것은 갈라데아 교인들이 바울이 없어지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수용하고 그에 따르게 된 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키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데아 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복음이 주는 은총이기에 바울은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데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 이 자유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헛된 가르침을 전한 이유는 그것은 갈라데아 교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것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갈라데아 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데아 서 2장 4절 지금 거짓 형제들은 갈라데아 교회에 와서 이들이 누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금 엿보고 이것을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죠 갈라데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져온 이 율법을 받아들였고 이 율법을 받아들인 것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유에서 떠나서 이제는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옛사람의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뜻 들어보면 아무런 노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보면 죄 짓는 거 말고는 한 게 없는 이런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염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옳은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요즘 한국교회가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불합리한 것보다는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소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치마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바울의 논지입니다 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사라가 젊어서 잉태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똑같은 조언을 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라가 좀 더 젊었으면 잉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사라의 육체의 잉태 가능성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미 늙어서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그냥 동조를 해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7절에서 28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음이니 경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2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가문을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인정하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전통이 있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노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냥 노래하고 찬성하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억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식을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노래하라는 말에 공감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선지자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다른 현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좀 얘기가 어렵죠? 갈라디아서 5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니 이사야, 이사야 5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1034쪽입니다 1034쪽 갈라디아서 5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말씀 그대로죠 이사야 54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54장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미 유다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황폐해진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참으로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임 여성과 같이 또는 출산을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여인과 같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뻐하고 소리지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거역해서 황폐해져서 폭망한 예루살렘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지금 기뻐하고 소리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의 여인은 대체적인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만 불임 여성 왜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래 용도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기뻐하고 신나게 소리지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있는 이스라엘 여기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으로 받았던 바로 옛 언약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는 남편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시절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우상승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편 있는 여자였던 상태에서도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들이 패혁해져서 버려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황폐해진 이스라엘 상태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셔서 다시 너희를 회복해서 더 크게 번성할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 54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바로 옛 언약의 남편 율법의 남편인 것이고 두 번째 남편은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이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여기에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와 남편이 있는 자녀가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 보시면 이것이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이 있는 자녀의 자녀가 자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깊이 한번 상구해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홀로 사는 자를 하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자를 사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본문의 큰 서사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자를 하갈로 보고 남편이 있는 자를 사라로 보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이겼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서사적인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 좀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견해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핍박자들의 고난을 물리치고 믿음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를 증거하고 있는 큰 서사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홀로 사는 자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헬라워 에레무라는 과부된 자를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레무라는 이 단어는 과부된 자 그래서 남편을 잃은 그래서 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잃어버린 이들을 홀로 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구절은 이사야에서 역사적인 사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비유해서 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버려진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홀로 사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의미의 이사야 글을 인용하게 된 것은 바로 90세가 넘어서 도저히 악의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형편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홀로 사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오버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세가 넘어서 이제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사라의 형편이 바로 홀로 사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악의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이 주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과 같이 비로소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 과부들은 바로 회복되어서 과거 시절보다 더 풍성해질 세원약의 백성들 바로 오늘 갈라디아 백성들을 포함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홀로 사는 자의 백성이 많게 되는지를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선은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인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불러모으는 방식으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혈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형성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54장 1절의 그 후반부에 과부된 자식과 남편이 있는 자식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로 과부된 자식은 바로 홀로세는 자식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식은 누굽니까? 바로 남편, 옛 남편인 율법 옛 언약의 율법 있는 자의 자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모세 율법을 보금보다 더 절대적 기준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갈의 자식은 바로 표면적이고 혈동적인 하갈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사라의 자식들인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굽니까? 원래는 사라의 자식들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사라의 자식들로 들어온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표면적 혈동적으로는 사라의 자식이지만 지금 바울은 이들을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동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갈의 자식 그 율법을 고집하는 그들은 결국은 하갈의 자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금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바로 사라의 자식, 약속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오늘 하갈의 자식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하갈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라의 자식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진정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교회 공동체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보금으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금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보금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사라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보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라의 자식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의미가 바로 보금을 받아 태어난 자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홀로 사는 자의 자식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게 바로 24절인데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16장에서 17절에 걸쳐서 무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주일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비유로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갈은 바로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옛 언약을 따라서 율법에 의지하고 우리 노력에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현재 예루살렘 그리고 율법 아래 놓여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을 하갈의 자손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혈통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세 언약적인 관점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관념들이 과연 세 언약의 관점에서 옳은 관점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세 언약의 은혜를 누린 후에 이루어지는 행함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구원은 그것은 바로 옛 언약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댐에 이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방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성도들이야말로 지금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라의 콜로된 자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라의 자녀인 것인데 이 사라의 자녀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상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고 오늘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남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백성을 삼아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메시지의 진정한 최종적인 열매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된 유대인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는 곧 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식들에 불과한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유대율법주의 사상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사라의 자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라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하갈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갈의 자식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금 안에는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보금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금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로지 율법과 혈통에만 의존해서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없는 우리 자유로운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갈라데아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오늘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금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의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믿음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옳은 일을 행해야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행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우리의 통념적인 믿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원약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여러분의 공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어 구원 받으면 그게 누구 공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믿음이 죽고 새로운 믿음에 의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믿음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성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육체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만을 오로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주면서 사라의 자식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을 믿는 기존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이런 삶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언약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지자와 바울이 말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홀로 사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로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자고 이제는 홀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악으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 육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만 생산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는 청북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오로지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잉태하는 자로서 이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는 생명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홀로 사는 자녀로서 이제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불임을 모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뭘 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망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죽은 자가 전할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이제는 잉태되어서 이 생명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죽음을 전했던 사망을 전했던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이제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불임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명을 낳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실제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자면 홀로 사는 자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녀가 없어야 돼요 남편 있는 자에게는 자녀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현실관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복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참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이런 현실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관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사이비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종교적인 틀 안에 옥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의 노예가 돼서는 이 복음의 참 자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애초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누렸던 복음의 참 자유를 여러분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삥 뜯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성도님들이 종교적인 이 굴레에 얽매어 살아오게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자에게 자녀가 있는 것은 여자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자녀를 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제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자녀가 많게 될 거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룩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이 모두 배제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부각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어야 되는 현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허물과 제약으로 인해 죽은 자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된 것을 은총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감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회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신자됨을 나타내거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자식이 있고 더군다나 홀로 사는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게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방식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바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언약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잉태하고 하늘이 낳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미 하늘이 낳고 하늘이 잉태해서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고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성도인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사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행하든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오르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보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금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자는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갈의 자식처럼 생겨나는 육체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러고 다녀? 너는 왜 교회 와서 봉사 안 해? 너는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너 11조 안 해? 라고 자기의 행위에 빗대서 상대방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금 안에서 먼저 자유를 충만히 누려지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나의 공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보이지 않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로서 내가 섬기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믿음이 부족한 자를 정지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극렬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사라에게서 난 자녀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나의 공로를 쌓고자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려줘서 나에게 감동이 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서 교회를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절에 보면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일을 내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종은 누굽니까? 바로 하갈입니다 이스마일 내쫓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매일 정지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일의 본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이쁨을 받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지게 되면 내 안에서 시키는 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요구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종의 자녀 즉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대표되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라의 자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사라의 자녀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상속자이고 약속의 자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와 통치에서 이제 우리가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 되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조용히 와서 너 11조 안 하고 너 헌금 안 하니까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박에 복음을 모르시는 분으로 그분들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임을 이미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와 같이 거짓된 교리가 떠돌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데만 힘써야 된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거짓된 복음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진정한 동역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복음의 본질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세원약의 말씀, 약속의 본질,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상속받을 자이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으로 남용될 수 없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책임으로 반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자유는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뭐로 종로를 타랍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종로를 타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요나 강합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자유가 누려지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종로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졌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상속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매 순간 우리가 상기할 때마다 이미 나는 다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존재에서 나오는 그 여유로 말미암아 사랑의 종로로서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복음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충돌을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서 이 육체로 태어난 자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제하잖아요 너 새벽기도 안 나오고 너 뭐 안 하고 너 뭐 안 하고 너 뭐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정제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수준의 사랑의 종로릇이 여러분들이 감당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바쁜 사람이 왜 여기에 빠져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뭔가를 이 교회에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는 사랑의 종로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사랑의 종로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강압이나 강요를 통해서는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알죠 제 옛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려지면 우리가 자기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그 종로릇보다 엄청난 사랑의 종로릇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하고 의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선한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라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제휴자입니다 무엇인가 얽매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종로로스로 얽매여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스로 많은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애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 그리고 또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섬겨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감사와 평안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다 이러한 자유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각 설정 とにかえい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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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